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집 1일 회의 진행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12월 28일 평양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기치를 높이들고 백두의 대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이끄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엄과 강대한 힘이 비상한 경지에 올라서고 주체혁명위협 수행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영도로 우리 당을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전도양양한 주체혁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만세 환호를 덧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령의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습니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성중앙기관 일꾼들, 도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격리위원장들, 시군당위원장들, 중요품원과 단위 무력기관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자주와 정의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준 조선노동당은 투철한 반제자주적 입장과 억척불변의 의지로 중중첩첩 겹사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배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이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로선과 방약이 제시되게 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우리 당 역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회의를 운영 집행하셨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현 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사업 정령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